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노래는 혼성 듀오 같다, 약간. 좀 여성스러운. 욕구 셔틀에 녹연 느낌이야. 사극 준비하는 거? 은연아! 머릿결 관리나 이런 거. 엘라테스 다 할게, 내가. 유명한 거 좀 모셔놓고 회원 스타일. 망고 즐겨, 괜찮아. 이병 광창모. 노래 1발 장전! 보고 싶겠지만. 아 그거 싫어, 안 보고 싶어. 안 보고 싶어, 안 보고 싶어. 태너마이트 20개라고 써있네. 정창모 그만하게 이제. 나보다 5살 많아. 오 마이! 까르기 끝. 개시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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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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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 손아 다 들어와. 이제 때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? 우와! 에이! 이 분은 극수를 알아요. 이 분은 극수를 알아요. 이거면 돼! 이거면 돼! 엉덩이 긁은 다음에. 아직 수근이한테 똥 묻으러. 아 그거. 내버려둬. 사랑 원하지 않아. 65호. 하루 종일 해도 우리가 이겨. 자, 이겼다! 오늘 팬미팅의 주인공은.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. 떠나려나 봐. 팔 묶인 채로.